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이수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도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싹 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딱 이런 날씨에 짐질방에 가서 이렇게 친구랑 달걀 깨뜨리고 딱 먹으면 딱인데. 저는 솔로는 딱 먹고 싶어요. 이런 날씨는. 근무를 잇는 거 좋아요. 그렇군요. 정말 뜨끈뜨끈한 것이 생각나는 계절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따끈따끈한 노래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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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아니 이 아이는 인형인가요? 사람인가요? 세 키사. 4번에! 오! 이야! 너무 좋아! 주조가 완전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열기! 아프리카 있는 것 같았어요! 아프리카 요리! 나는 밧도블레즈입니다! 블레즈씨!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코트 집어 사람이예요! 엔진입니다! 엔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무엘이고요. 여기는 제 여동생 윤희스고요. 저 장난꾸러기는 제 동.. 제 동.. 제 동.. 제 남동생 데이비씨예요! 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스루고러고 계시는데 방금 들으셨던 이게 뭐예요? 저의 이름과는 자우리입니다! 사실, 저희는 더 왔습니다. 우리 대회에 왔습니다. 저희는 저의 아티스틱에서 우리 댄스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 댄스와 함께 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남은거예요. 저희는 한국에 남은거예요. 저희는 한국에 남은거예요. 같이 왔던 다른 멤버들은 내전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지금 우리 블레이지 가족만 남은거예요. 저희는 한국에 남은거예요. 저희는 한국에 남은거예요. 아 그랬군요. 엔지씨도 공연단으로 왔다가 우리 블레이지씨가 자기야 남짜 이래서 남은건가요? 맞아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가족인데 과연 이들의 하루하루도 그럴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은 아침부터 블레이지가 바쁜 날입니다. 아프리카 노래와 춤을 가르치기로 한 건데요. 젠베부터 둔둔까지 전통악기 총집합.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프리카 문화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박두 블레이지입니다. 분명tones 오픈해집니다. 봐야겠네요. 사인! 사인! 그래 그래 알았다. 영국말 못해? 아주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하나, 둘, 셋, 고! 왜 무슨 일 있어요? 이야, 이번엔 아프리카 춤이네요. 조금 조금 이따가 오면 되지. 힘이 넘치는 춤사위와 가볍게 날아다니는 발재간 당신을 댄싱킹으로 인정합니다. 아티스트 블레이즈 정말 멋지죠? 아이고, 여러분 다 잘해요. 아, 진짜. 열정적인. 오, 감사합니다. 아, 눈이 아프게 하네. 자, 자, 자. 아무 사람 없네. 형아, 수고했어. 야, 형아.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재미있었어? 네, 네. 뭐가 재미있었어? 다 재미있어.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아줌마! 다 춤 좋아하네요. 네, 나도. 다음 날 아침. 같이 밥 먹어. 막내 아들 데이비드와 둘째 딸 유니스. 이쁘네. 유니스 이쁘네. 그리고 장남 사무엘. 이렇게 세 아이와 함께 블레이즈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일어났어요. 시간은 일어나? 응. 아이고, 나 진짜 힘들어. 아내 엔지는 미용사입니다. 한때는 무대를 주름 잡던 무용수였죠. 코트디부아르 국립무용단이었던 블레이즈와 엔지. 공연을 위해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자마자 터진 코트디부아르 내전. 두 사람은 안전한 한국에 남기로 하고, 결혼 후 새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유니스 이쁘네. 유니스 진짜 어때요? 아이고 진짜 전쟁이 따로 없네요 3살이지만 아직 분유를 못 댄 데이비드가 걱정이지만 결국 지고만인데 얘들아 분유가 그렇게 맛있어? 저도 이 기분 알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유치원에 다니는 유니스를 챙기는 것도 아빠 플레이즈 몫입니다 드디어 플레이즈 출근 준비 그런데 이렇게 간단할 수가 아 보기 좋네요 아이고 데이비드 아빠 출근해야 돼 아빠 갔다 와 그러지마 이렇게 너 오늘 연습해야 될 게 많은데 플레이즈 이거 우리나라 전통 놀이 아니에요? 내일 있을 공연을 위해 번화를 꾸준히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공연할 게 국악과 아프리카의 콜라보레이션 국악과 아프리카 콜라보레이션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곰방대가 변수입니다 곰방대를 포함해 번화 상단 돌리기가 목표인데 균형 잡기가 쉽지 않네요 받았어야지 이렇게 해서 공연하겠어? 아 나 생각해 너네 세게는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어 연습해야지 재도전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 실패 또 실패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각 아내 엔지의 출근 준비가 한창입니다 애기 있어요 힘들으면 맨날 일 일 일 어떻게 해 엔지 이렇게 보니 진짜 미인이네요 막내 아들은 이웃에 맡기고 출근하는 엔지 미용실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데요 예약 손님에 따라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머리 어떻게 해요? 머리 어떻게 해? 레게 스타일 레게 머리 어머 연기가 나요 헤어드라기에서 불난 거 아니에요? 레게 머리 하려다가 다 타겠네요 두 바울 크림 있으면 스모크가 나요 괜찮아요? 아 아파 손님 한 명당 레게 머리로 하는 데는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7,80만 원 돈 있어? 데빗 하피? 오케이 돈 없으면 어떡해요 데빗 우유 먹고 싶어 데빗 이 옷 아기 너머 원 남편 너머 두 그나저나 블레이즈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평택의 한 어린이집 블레이즈는 오늘도 19년 중 얘들아 좀 웃어 줘라. 그렇다면 반응이 나올 때까지 소리 질러. 아우쌤! 아우쌤 뭘 보여? 아우 아우 아우! 프로네 프로. 애들 아까 그 표정 봤어요? 저 아기는 다 똑같아요. 이거 유치원 아기면 아이 필요없어요. 재미있어 재미없어 쟤. 자 이번 탈출 공연 반응은 어떨까요? 아프리카 낫다는 목이 있어. 어떡해 이거는 목이 없어요. 아프리카 낫다는 목이 있는데 얘는 목이 없다고. 내가 보니까 너도 목이 없는데. 이건 목이 아니야. 이건 목이야. 이건 목이야. 내가 보기에는 얘가 기린 같아. 내가 물어볼게. 한국과 아프리카 문화의 멋진 만남. 블레이즈가 있기에 가능한 공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화 돌리기 시간.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프리사이스. 자 도전. 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은 좋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3단은? 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이걸 성공하면 제가 삼겹살을 쏘기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성공하면 제가 삼겹살 쏘는 건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파이팅. 자 이번엔 꼭. 오 성공 맞죠? 축하해요 블레이즈. 오늘 공연도 대성공입니다. 내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친구들. 하지만 국립 무용수의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은 블레이즈. 후회는 없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약속대로 삼겹살을 먹으러 온 팀원들. 이긴 후에 먹는 고기라 더 맛있겠죠? 오 시골에. 오 시골에. 오 시골에. 이거 아니고. 저. 딱. 오 시골에. 오. 그렇죠. 고기는 이렇게 먹어야죠. 음. 음. 클래치 쐈어. 응. 어. 오. 레이즈 맛있어요? 레스티어 미래스 브레이즈. 공연할 때 봤어요. 술 완전 잘 좋았어요. 김치가 커가지고. 네. 잠시 후에 있나 이랬는데. 돼지란 얘기. 돼지란 얘기. 돼지란 얘기. 돼지란 얘기. 이제 끝이 보이는 회실 대표님 왜요? 무슨 일인데요? 2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공연이 없어 그런데 올해는 공연이 없으면 피를 줄 수가 없어 나는 일 없으면 진짜 안 좋아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해, 형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세 달 동안 잘 고쳐서 세 달 후에 또 하자고 파이팅, 파이팅 파, 파, 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데요 3개월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이고, 먹었살기 힘들었다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말해 아, 너무 예뻐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블레이즈 가족 아내 엔지도 일찍 퇴근해 있는데요 오늘따라 식구들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아, 제빗이 어떻게 해? 아, 네 머리도 커요 머리 커요 엄마, 아빠 머리 같이 사물무려요 마미야, 진짜 이쁘다 아이고, 귀여워라 사무엘도 잘 어울리는데요 나 친구 친구 왔어요 아, 엔지 나 피타 갔다 와요 이거는 엔지 거요, 애기 거 아빠 갔다 아빠, 아빠 사과하는 거야 아빠, 롯다 아빠, 롯다 아빠, 롯다 아이고 이것도 보여 이것도 보여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블레이즈 왜 이렇게 잘 몰아줘 아, 난 몰라 엄마, 엄마, 엄마 아이, 엄마 뭐올까? 네? 나 이거라 나 이거라 아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일자리에 미처 번역되었지만 이번 기간을 과정에 따라서 10시 État에 따르면 1월 3일, 1월 4일, 1월 1일 날 4일 5일 날 7시 시간료는ели가 다른 건가요? 예, 제가 어떡해 아이고라 아 머리 예뻐 귀찮아 라이트만 원 월세한가요? 65만 원 애기 60원 35만 원 갔어 6만 원 7만 원 한 마리 타고보다 힐 교리 브레이 자 여기 땡 여인 쫄깐 눈없어 예희 예희 Il m'a ôté des ténèbres, il m'a délivré de tout péché Ton papa est fidèle, il ne t'abandonne jamais Je suis dans la joie, une joie immense Je suis dans l'émotion, comme mon dieu m'a libéré C'est ça Ah, plaisir Je suis dans l'émotion C'est pas mal, c'est pas 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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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어 일자리를 알아보는데요 다른 곳에도 전화해보는 플레이지 한국말이 서툴다보니 전화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전화로는 무리 직접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일자리가 없긴 이곳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야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겨울이 다가올수록 아빠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다음 날 첫째 사무엘이 다니는 축구교실입니다 축구선수가 꿈인 사무엘 그런데 갑작스러운 축구감독님의 호출로 아빠 블레이지도 함께 왔는데요 일 안해요 요즘에? 일 안했어 왜요? 오늘 일 없어요 오늘 일었어요? 맨날 훈련을 정해진 시간을 나랑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하다가 이놈이 요즘에 잘 말을 안 들어 솔직히 말을 잘 듣나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제가 말 조금 안 들어요 아빠 같이 말했으면 오케이 조킹 이따가 아빠 얘기했으면 오케이 오케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여서 신경 쓰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용인 쪽에 형들 만나러 혼자 오는 경우들도 내가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거 난 솔직히 아빠하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솔직히 좀 걱정이거든 거기가 어디라고 혼자 애가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아무튼 얼굴을 많이 보고 공을 좀 차야 되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셔주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아들과 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3명은 언제 어디 갔어? 아까 무슨 말했어? 영일 영일 언제 갔어요? 온저? 어디 갔어요? 왜 왔어요? 어디 갔어요? 놀았어 뭐? 축구? 아 축구 팀 같이 가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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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없으면, 엄마 없으면 집에 기다려요. 우리 같이 같이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축구하고 싶어요. 뭐지? 축구에 나가야 돼. 축구화 두 개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개 더 갖고 싶어서 뭐 신발? 축구화 축구 신발? 잘 왔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은 아빠 블레이지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다음날 일자리가 있다며 한 고깃집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면접을 통과해야겠죠? 그들은 무슨 일 하셨어요? 아 나는 아티스트요 아티스트? 네 근데 이게 아기가 힘드신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네 한국말 섞은 무슨 일입니까? 예 기억나요 그래요? 서툴러도 블레이지의 의지를 좋게 본 사장님 편한 대로 쥐셔도 돼요 근데 이게 딱 찌면 연탄 깨지니까 이렇게는 못 집어요 이게 벌려야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드러내시면 그래서 손님 닫히지 않게 손으로 맞고 네네 젓가락 사용할 줄 알죠? 네 젓가락 젓가락 셉스테에 고초를 이렇게 쓰면 돼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줄줄이 손님이 들어오고 자리부터 안내해야 하는데 블레이지는 안절부절 눈치만 봅니다 아이고 블레이지 뭐해요 그러다 결국 터졌습니다 역시 소통의 문제 그래도 연탄 서비스는 제법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의 주문은 더 많아지고 사이다 얼른 사이다를 찾아보는데 한글을 읽을 줄 몰라 헤매고 맙니다 보다 못한 다른 직원의 도움으로 위기 탈출 사이다 드세요 독일이 뭐예요? 나는 블레이지입니다 블레이블레이블레이블레이브 블레이브 블레이블레이블레이블레이브 한국의 이름은 미국 미국? 네 미국 이름이 미국? 네 미국 미국 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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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아 다크니까 이렇게 뭐 했어요? 아 나는 아 춤 댄스 댄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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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줘 박수 야, 어디서나 멋지네요. 오늘은 3시간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요. 점점 적응이 되고 일에도 속도가 붙으니 이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때.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라. 끝이 보이는 아르바이트. 브랜드 오늘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아르바이트. 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르바이트 있으면 플래스 전화해요.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와, 5만원. 야, 열심히 했어. 내일도 다른 거 전화했어. 다른... 아르바이트 있으면 내가 다시 가. 에휴, 파이팅! 일하기 위해선 한국말이 절실한 플레이즈. 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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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첫째 사무엘인데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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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친 김에 받아쓰기까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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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즈, 잘 생각해봐요. 컷닝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번엔 과연 점수래요 예상대로 2점 1, 2, 3, 4, 5개 문제에서 2점 블레이즈 복습해요 얼른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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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부터는 아들 사무엘의 한마디 아빠 여기 한국 오지 몇 년 됐어? 14년 됐어 14년? 왜? 근데 왜 이렇게 한 것만 못해? 한 것만 못해 지금 지금만 같이 계속 계속 내일도 계속 계속 네 꼭 약속해요 계속 감사합니다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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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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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사무엘 사무엘 신 bought ล ugh 마무리는 특별한 저녁식사. 고향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보내준 쌀에 식용유를 넣어 비비는 밥 아치키. 블레이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웠던 코트디부아르 음식이 엔지의 손맛으로 모두 완성. 고향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다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손으로 즐기는 것. 데이비드도 맛있어요. 아프리카 친구는 계속 계속 같이 밖에 나가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우리 친구는 생각 많이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태어난 새 아이들 입맛에도 딱입니다. 아빠 고향 넌 알아요? 응. 어디야? 아비정. 아비정. 맞아 아비정. 내 아비정. 도바이. 아하하하하하 아으하하하 아비정 맞아. 저쪽으로 초고파 제일 애쓰 있어. 친구들도 많고. 알아요. 하아. 친구 있어요. 학원도 가질 수 있고. 축구. 몰라요 코트 luva 축구 잘해. 몰라요? 아는데 축구 교실. 드로가 몰라요? 축구 교실. 야야 둘이 놀래요? 가운데 축구 교실. 진짜 많이 있어요. 뒷번 스켓고 와. 사무엘. 사무엘에게 축구화를 선물하는 아빠 블레이즈. 사무엘이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그렇게 좋아요? 20개월에 이런 롱이 나올 거 같아요. 사무엘이 하려고 해요. 사무엘으로 다시 웃는 게요. 엄마야. 사장님이 진짜 잘 졌어요. 만들어 내 돈! 사무엘이 하러 고마워і. 사무엘이 하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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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비로 축구화부터 산 블레이즈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축구 좋아하면 그냥 계속 열심히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따뜻한 봄이 오잖아요 블레이즈 가족에게도 그날이 꼭 올 거예요 힘내요 스튜디오에서 했던 공연은 공연이 아니었어요 진짜 공연 보니까 와 멋있다 같이 공연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립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항상 아티스트에 들으면 항상 탐탐의 소리가 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앤지 씨는 그냥 노래를 잘한다 얘기만 들었지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 못하는 것 같아요 짧게 또 봐야 됩니다 야 우리 앤지 realised 우리인거 살려줄은 disasters 목소리 우리 고마war 자 블레이지 씨 대박이다 쉬시고요 엔지 씨가 이런 공연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가 오늘 웃고 즐기려고 이분들 모신 게 아니라 우리 블레이지 가족의 고민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게 가장 힘드신지 찬찬히 보겠습니다 3개월짜리 해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겨울에 견디기 힘들게 해서 그리고 겨울에 제일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비도 있고 낭밤비 옷도 사야 되고 뭐 세 번째는 3개월 왜냐하면 항상 아랍이 일을 하고 하지만 이 일은 더 힘들어 제 직원분과 함께 일을 하고 이 일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아내 되는 입장에서는 가끔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돈 벌어와라! 네, 네, 저는 많이 낭때문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엄마가 하나, 둘, 셋, 아이들이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사라지,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사라지 그리고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계속해서는 엄마가 안주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욕들과 나는 왜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안정도 안전하지? 네, 이렇게 하면 안정도. 네. 저는 14년 만원에 일기간이 일기 때문에 일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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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3gon입고... 맞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려면 딱 특별한 비자가 있어요. 공연하면 공연 비자고, 방송 비자 우리는 방송 비자고. 그럼 우리도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알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한국말이 너무 안 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말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이태원에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은 한국말 금방 배우던데 그냥 우리 이따가 왔던 외국인이 많이 있었고 영국말 계속 계속 우리 유년 친구도 아프리카 친구들 한국말 많이 안했어요 사누이 아빠 한국말 좀 가르쳐드려 호랑이를 계속 이상하게 해요 뭐를?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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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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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 우리의 삶은 이 3개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하쿠네만 타타 그러잖아요. 다 잘될 거야. 그런 긍정 에너지가 가족들한테 있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해요. 올 겨울 우리 블레이즈 가족이 너무 많이 춥지 않도록 저희가 곁에서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찰스 수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